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이 계정 영어는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방학 동안에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이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제가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수능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아유 안 중요합니다. 아직 한참 미래 얘기니까 일단 당장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학에 좀 들어본 대학에 가고자 한다면 1등급이 안 나오지 않으면 거의 힘들 거라는 거 근데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요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면 1등급 쉽게 나오겠지 왜 이렇게 자주 생각하시더라구요. 아니요. 중학교 때는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고등학교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고등학교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속된 말로 이제 중간고사 때 빡세히 공부합니다. 점수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대 이제 예를 들면 중간고사입니다. 3월 말부터 4월달 뭐 한 달 정도 빡세히 공부한다고 점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대가 있고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공부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이 학교가요 학교 교재 세강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부교재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기출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들어가구요. 이게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 열심히 빡세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공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에요. 단순 암기력이 아니다. 영어 실력 자체를 키워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다. 결국엔 해석 능력이에요. 겨울방학 동안에 예비 고려 학생들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영어는 딱 포커스가 하나에요. 나 해석할 줄 안다. 단어만 안다면 나는 문장이 어떻게 나오던 해석할 줄 안다. 이 정도 실력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들 빡세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이 학생은 해석이 다 되는 학생이에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일 나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시험 대비 기간에 공부를 안 했어도 일이 나올 거에요. 영어 실력 자체가 높았다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범위는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중에 핵심이 해석 능력 완성입니다. 그러면 해석 실력을 완성하려면 또 방학 동안에 우린 딱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첫째, 어휘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휘는 안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그래도 진짜 적어도 20개, 30개는 왜 되는 거죠? 자, 교재 시중에 많습니다. 고등학교 범위에 나오는 관련 서적 아무거나 공부하셔도 돼요. 두 번째가 이거에요. 의미 단위별 해석인데요. 어, 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이겁니다. 단어 알면 해석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시가 있죠. 러시아어가 있어요. 단어 20개를 쭉 줘도요. 해석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단어 20개를 안다고 이해될 가능성이 없어요. 한자 똑같죠? 한자 밑에 한글의 뜻을 썼다고 쳐볼게요. 한자 20개를 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가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이걸 생각보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단어를 알면 해석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음이 단위 별이라고 해서 묶음 묶음이 보이지 않으면 특히나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후치 수식이거든요. 뒤에서 앞으로 어디서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서 가로 닫고가 꾸며 들어가는 건지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제가 추천하는 사항이 무조건 단어책 하나는 방학 동안에 씹어먹으세요. 두 번째 해석 공부할 줄은 알아야 한다.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공부해야 될 공부자 내용은 어휘공부, 그 다음에 구문해석. 이 구문해석에 문법이 들어간 이유가요. 문법을 왜 배우죠? 두 가지죠. 첫째, 해석을 위해서예요. 둘째, 업법 문제를 위해서예요. 근데 업법 문제를 위해서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방학 동안에 자, 지금 11월부터 제가 그냥 방학이라고 올릴게요. 11월부터 내년 2월 때까지 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방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 내가 해석을 위한 문법을 공부한다. 또 의미 단위별로 공부한다. 이 공부 충분히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공부가 편할 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됨에도 편하고요. 1등급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Q&A 열려 있으니까 Q&A 오셔서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뭐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희 연구팀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방학 동안에 시간 알차게 쓰셔서 원하는 결과 나오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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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